생각 잘하셨네요.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가 다 마음이 놓이네요. 밤에 늦게 끝나기도 하고 또 산골 어두운 길도 많을 텐데 그리고 또 택시 타고 가면 또 애들 자면서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여학생들이 많아서 더 안심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정말 생각 잘 하신 것 같고 글쎄요. 그리고 사실 1000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큰 부담이 가는 액수는 아니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 이상을 요즘은 부담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완주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 남원 임실 진안에서도 지금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제도가 좀 더 많이 생겨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전을 해주시는 기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배울 건 배우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번에는 진정한 부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부부별곡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은 또 어떤 부부 만나고 오셨어요?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오늘은요. 하루 종일 뭔가를 만드는 남편과 또 그 남편이 때로는 살짝 얄밉다는 아내를 만나고 왔는데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무언가를 만드는 데는 다 그만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반평생을 함께한 70대 노부부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전라남도 곡성에 가난하지만 사이처운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에게 소는 자식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부부는 더 이상 소를 키울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바로 그 팀 이야기 시작할게요. 전남 곡성의 조그만 시골마을에 유명해도 정말 유명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지푸라기 소와 사랑에 빠진 남편과 그 애 아는데요. 아니 이게 왜 소. 야 이게 아 지푸라기로 만든 건 보니까 제대로 찾아온 거 맞을까. 야 이게 암소네 암소. 젖까지 있고. 소가 뭉치기 같네요. 아 여기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소신이라고 불러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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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 지푸라기 소가 이만한 게 있어가지고요. 살아있는 줄 알았어 나는. 나 볼만해요. 깜짝 놀랐네. 나는 겨울이 뭐 신시프로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모아봤어요. 요거이 만든 자 했도록 딱 10년 됐습니다. 아유. 저번에는 미워했는데 인자는 자랑스러워. 이거 나무는 왜 깎고 계세요? 아버님. 이거 나무는 왜 깎고 계세요? 그런데 제 말이 잘 안 들리시나 봐요. 그러게요. 비는 잘 안 들리시고 아유. 일에다가 막 그냥 콩물에 붙여가지고 옆에서 말해도 뭐 쳐다보도 안하고 막 계속 그런 것만 하세요. 50 몇 년을 지방 통격하라고 하세요. 아유. 50 몇 년을 지방 통격하라고 하세요. 지금 건강은 괜찮으시죠? 아버님. 당신 술 잡수고 담배 잡수고 그런데 건강은 괜찮으냐고. 술 담배 이기 나무를 못 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이런다. 술로 먹고 가만히 있는 것보단 이렇게 사람이 움직여야 건강에 좋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다 나무를 깎아서 사가라고 하세요. 사가라고 하세요. 저 여기 이것도 있고 또 여기 뭐 넣고 이렇게 저 뭐냐. 며갖고 여기 고추 고추 부엉이가 똥을 뿜깨서 소나무가 부꺼운거야 부엉이가 똥을 뿜깨서 나무가 퍽붙어 이것은 소나무 뒤 부엉이가 똥을 뿜깨서 부껐어 지푸라기는 물론 나무 조각까지 못 하시는게 없더라구요 아 여기가 뭘까? 우와! 아버님 자랑스러우신가 봐요 이거 다 지푸라기로 다 만드신거에요? 내가 구름감에는 신승검 장군이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시죠? 우리 고려시도 한아버지 장군입니다 신승검 장군 신승검 장군 아이고 신바람난 남편과 달리 안에는 고충이 있다네요 등 자도 않고 밤에 불들어놓고 계속 ías 깊은 잠을 못 자 맞나 거기서는 이put Majl 술잡으고PI 담배 잡수고 방에선 담배 피우시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하지만 작품들이 창고에 차고 차고 채워지는 걸 보고 좋아하는 남편을 보면요. 말릴 수가 없대요. 남편이 무슨 마음으로 쥐푸라기를 손에 들었는지 알기 때문이죠. 자식 같은 애지중지 키우는 소가 다 팔아버리니 얼마나 서운하고 아이러웠겠어. 눈물이 가면 넘었지. 그래서 지퍼라기라도 어찌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걸로 팔려나간 소를 그리워하며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내가 머신살이를 9년을 했어. 9년. 24살에 장게 왔어. 아니 내가 다른데. 장게 몇살에 왔어 장게. 24살에 묶고 장난이 아니라 20살에 묶고. 그랬네 그래. 무슨 사람은 결혼치 장게 왔어. 그런지도 몰랐지 나는. 외롭지 않았겠네요. 어머니 만나서. 만나도 좋지. 밥에 주지 빨래 주지. 나 밭에 갈란데 밭에 가서 일해야지. 이거 이제 그만 만들고 밭에 갑시다. 밭에 가면 얘네들이 하자. 남편들이 멋스러웠어. 남편들이 멋스러웠어. 방진도 가서 거들어줘야지. 글도 만나게 이런 것만 하면 쓰가니. 남편도 가야라. 안 들리시는 거 맞아요. 어머니 좀 화나신 것 같아요. 남편의 멋진 작품을 보면 자랑스럽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엉키는 안 해서 제가 그 마음 잘 알아가지고요. 반리를 돕기로 했어요. 하루라도 잘하셨어. 많이 새파른이 올라갔구만. 시집이라고 올게. 집구석은 님 초가집이 고실해질라고 하는 집으로 와갖고. 거기서 삼치로 새끼들 다 낳았고. 연애 결혼하셨어요? 그때는 연애도 모르고 중마로. 중마로 좋은 총각이 있다고 중마쟁이 말만 듣고. 가마타고 이제 시집었어? 가마는 무슨 놈은 가마해. 어른들도 안 계시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온게 발바닥이 다 불쾌했어요. 이렇게 떼거리고.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모진 풍파를 참 많이도 견뎠습니다. 아내가 밭일을 하는 사이 남편은 역시나 지푸라기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지푸라기 공에 푹 빠져 사낸 남편이지만. 그리고 왜 아내 고생을 모르겠습니까.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종종 아내를 위한 선물도 만들곤 한다는데요. 지금 만드신 거예요? 선물을? 네. 이게 뭐예요? 약간 꽁마형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세상에 딱 하나뿐인 지푸라기 꽃다발인데요. 영감. 못했어요. 나 밭에 갔다 왔는데 못했어 혼자. 자네 저 아까 꽃을 좋아하니까. 어제는 만들었어. 왜? 밭에 갔다 올게 꽃이랑 꽃다발이랑 주네요. 아이고 고맙소. 화 안 내고 오려고 내가 어제는 만들었어 그만. 어제는? 그래 고맙소. 이렇게 만들어줘서 고마운데. 이제 그만하고 이제 데리고 가고 그래야 돼. 그걸 좀 좋아하시는 거죠. 왜요? 정말 오죽을 보면 해놨을까 영감이. 아 향도 깊으네.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아주. 영감 최고. 아 그래도 너무 쉽게 풀리시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님 마음이 깊으세요. 이 꽃이 보통 꽃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는 볼뜬 꽃. 요새 이틀만 해요. 이틀. 이틀. 얼마나 좋아. 향기가. 우와. 우리 깜짝이 좋네. 어머님 무슨 향기가 나요. 맡아봐요. 무슨 향기가 나. 영감 향기가 나. 영감 향기는 어떤 향기세요. 꽃선물도 받았겠다. 남편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는 한 해. 아유 봄나물 넣으시고. 아버님이 또 요거 냉이 된장국 좋아하시나요? 술을 약속을 잘 못할게. 된장국이라는 거 끝내죠. 끝내죠. 식사하시오. 밥 먹게. 밥 먹게. 아버님 식사하세요. 어이 상을 고용히 해가지고 책을 갖고 내요. 오우. 분위기 아치셨네. 그럼. 우와. 아버님이 분위기를 좀 아시네. 꽃다발이랑 사기다 놓고 밥을 끓여라. 진짜 기분 좋네 이 꽃이 귀여운 꽃이요 귀여운 꽃 아 진짜 현나물이랑 맛이 좋네 이야 진짜 향이 기가 막히죠 우리 향이 좋아 안에서 저 거실에서 막 다 들여놓고 밥 차려도 밥도 안 잤다 아 이게 폐야 다 끝난 문제 폐파 술다라고 술 어머니 신호가 배 아파 그거는 술 달라고 술 달라고 소리 저거 술 있네 좋아 아버님 배 아프세요 여기 약 있습니다 약 드릴게요 이쁜 아가씨 가요 술 갖고 왔네 약 드시고 아이고 아버님 손이 짖구라게 하시더라고 손이 다 상하셨어 세상에 에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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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좋아하시니 뭐 안 드릴 수가 있나요 하하하하 이거 짖구라게 하느라고 지금 지문이 진짜 없네 네 지문이 다 덜어져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서 술 잡수고 술 잡수고 담배 잡수고 건강이 했지 건강 그것을 좀 줄이고 담배 술을 좀 줄이고 건강하셨으면 좋죠 그거의 바람이지 뭐 아버님 술보다 더 좋은 약이 있어요 그거는요 어머니 뽀뽀야 하하하하 부부는 반쪽과 반쪽의 만남이라고들 하죠 70대 노부부는 반평생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하나의 원을 완성했습니다 지푸라기 소와 함께 말이죠 네 잘 봤습니다 아버님은 솜씨가 좋으시고요 어머님은 마음씨가 예쁘시네요 살아온 인생길은 고단한 여정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저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만 봐도 저희 마음이 다 좋습니다 여자들은 저렇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물 좋아한다면서요 아이 그럼요 아우 좀 아시네요 저도 그래서 우리 남편이 솜씨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늦은 나이에 저를 엄마로 만들어준 솜씨를 최고의 솜씨를 인정하겠습니다 아유 또 저렇게 남편 자아 아이자 같이하네 저는 그 지푸라기 꽃이요 네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버님 저 곡선 버스 타러가면 그 지푸라기 꽃 미리 예약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부터 남편 자아 만원 내고 하세요 이게 흔치 않은 꽃이니까 의미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아버님께서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까 얼마나 농촌엔 일이 많아져요 그러게요 밭일 논일 좀 도와주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약도 조금만 줄이시고 그러니까요 좀 줄이기로 약속했어요 그래도 그 남편 분의 그 작품이요 요즘에는요 입소문이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유명해졌대요 이렇게 작품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아내분 덕분이겠죠 그러니까 작품도 정말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두 분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고향마을에 사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이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날이 점점 포근해지면서 진짜 봄이다 싶은데요 근데 화재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전국적으로 난 화재사고가 200건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én 감사합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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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우리 방송 우리 나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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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